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의를 잡고 이어서 로스릭성 여기 위로 사다리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 4위차 1편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행해보죠 공략으로는 벌써 20편 내가 보는 페이지로는 20편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아 이 미친 문을 여는데 이게 뭐야 진짜 저기 뭐야 자르는거야 블러드본도 만만치 않게 재밌던데 블러드본도 매우 재밌습니다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악 함정없다구 쭉쭉쭉 쭉쭉 왼쪽 오른쪽 한번 가보자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비산타님 팔로우 고마워요 아 이것만 봅볼까 얘 뭐야 얘 강좌에서 오 좋다 여긴 어디야 여기 내가 봤을 때 쇼컷 느낌인데 이거 뒤에 왠지 쇼컷이 있을 것 같은데 뒤작 뒤손이 풀림 고마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우 잠깐만 오우 쉣 뒤작 좋아 일어나 일어나 어 미친 어 한 대 맞구요 어 뒤작 여기는 뭐 쇼컷 같은게 있네 여기 한번 내려 볼까요 아 여기는 요왕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나중에 가도 되는 길이라네요 그러면 그냥 위로 올라갑시다 굳이 뭐 지금 안가도 될 것 같구요 일단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긴 안 흘리구요 음 이제 사람 많아질거야 이제 켰어요 오른쪽 막 켜있고 자 얘는 빠르게 가서 얘부터 제거해버리는게 가장 편해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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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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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장상을 X4 맞다이를 원하냐 문 열어 이 자식아 문 열어 맞다이 뜨개 문 열어 나 피 안먹어 떠 마따이 열어 문 열어 이 자식아 문 열어 어디서 마따이 본능을 사람을 또 자극시키네 얘가 피먹어주고 우린 프로토스라 다 마음속으로 대한다고요? BJ 돌아가실 얘기하고 있네 진짜 이거 들고 싶다 자 송진효과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 여기로 바로 달려 얘를 딱 따고 제가 딱 들어오거든 기사 두명이 있어요 여기는 내려와서 참교육을 시켜야돼 여기서 와봐 대형망패이기 때문에 뒷따기 어려워 어 잠깐만 이거 안된다 이렇게 되면 자 위험해 위험해 일단 한마리 유도 한마리 유도 한마리 유도 피 먹고 오케이 자 따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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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어디야 아니 뭐야 저기 어디야 아니 뒤로 나가는 길인지 알았는데 아니 뒤로 나가는 길인지 알았는데 저기 어디야 미친 뒤로 나가는 길인지 알았는데 아이 미친 저기 어디야 어디로 죽은 거야 아니 나는 여기로 빠지는 길인지 알고 걔 당당히 빠졌었어 나 지금 아 저기 뭐 또 길이 있네 지금 얘가 기사를 죽이면 계속 살리던가 막 그래 쟤부터 무조건 죽여야되구요 진짜 핵이다 세다 애들 내가 만나본 기사중에 여기에 제일 셌던거 같애 그리고 참고로 와 한대 맞았네 체력단거 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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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뒤잡 앞잡 옆잡 여기 먼지도 한번 보고 가자 나 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어? 아 여기서 작동을 안하네 밑에서 내려야되네 가자 가자 자리 비었다 기사 자리 비었다 여기 쟤 쟤 먼저 갔다 아 이거 위험해 이거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못 깬게 아니야 2회차지 방제를 보고 들어와야죠 나 무서워 나 이제 어디로 가야되는지 봐야겠어 여기야 여기 여기 기사 진짜 세다 쟤네들 아 너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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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와 와 와 이 미친 얘네네 여기 못오나? 얘네네 여기 못오네 오케이 뒤잡 아 애졌다 애졌어 애졌네 어 잡아주고요 빡셉니다 빡세 빡세 자 이제 갑시다 기사가 딱 두 마리까지만 셌던걸로 내가 기억한다 얘네 뭐 누워있냐 얘 뭐여 뭐여 다 부숴줍니다 왠지 느낌 안좋아 가다면서 고춧가루 맛 누군이 콜라님 팔로 고마워요 길이 세 갈래네 어 화똑불 있다 좋아서 아 이거 생각보다 화똑불이 근처에 있네 자 이리로 가면은 여기 뭐 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네 이런데 잘 봐야돼 내가 왔던 길 중에 하나일거야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야 헛땜이 있다 가지마 가지마이구요 계속 가봅시다 안으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에스트 빨아도 되잖아 앵그리 에거스님 팔로 고마워요 에스트 빨아도 되잖아 이거는 오케 여긴 모둘거 아니야 쟤네들 오케 좋았어 여긴 아나 핫둑불이 되게 불안한데 있다 근데 뭐 진짜야? 오케 뭐야 용소리가 난다? 아 용이 아니야 아 여기 기억나네 여기 엄청난 뚱뚱한 애가 살았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글쎄요 오늘 몇시까지 했지 여기서 나는 뭐냐? 어 위에 있네 이걸 먹으면 먹으면 나오나봐 먹으면 나오나봐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아야야 나와 나와 내려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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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잠깐만 어 잠깐만 길이 없 뭐야 어어어 아 계단 밑이구나 계단 밑으로 가자 여기로 유도를 하고 보세요 와 저게 뭐야 뭐야 뭐 계속 들어오는 리퍼야? 체력봐 와 오우씨 피가 안치워지네 방패 좋다 방패 좋다 방패 툭 칠때마다 이게 소리가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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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환상이며? 아 미친 뭐네 얘는 뭐야 얘는 뭐 이러고 있냐 깜놀하게 하려고 이러고 있었구만 깜놀하게 하려고 깜놀 담당이었구만 깜놀 담당이 오오오오오 오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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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